뭐하는... 와... 땀하라!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2019년 8월 28일 스타트!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와.. 여전하구나 와.. 여기 또 왔어 도망가지마! 개신결하오 개신결하오 저 가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전에는 여기를 신경을 놨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집이 그때 여기 방송을 하고 향로 집으로 옮기다가 발견한 집입니다 덜 덜 하죠 여러분들 여기.. 여기.. 여기를 갈거에요 와.. 지렸다 여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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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백미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차량이 원래 이렇게 되어있었나? 여러분 맞습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있었나? 뭐야? 뭔데..? 와.. 온다 온다 이 옆에 가면 안될까요? 일단은 이 옆에 갔다와서 그 다음에 생각할게요 옆에 유폐식으로 발견한텐데 한번 갔다가 가겠습니다 기움보석 기움보석 지금 뭐 있다가 나갔나? 있다가 나간 기운인데? 기움보석 형님..봄이네..뭐야 이거.. 이 유물.. 와.. 이 유물보소.. 와..뭔지.. 켜질리가 없지.. LG꺼.. 와.. 유물.. 유물이야 유물.. 충전을 어떻게.. 충전할데도 없고.. 전기도 안들어오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못 들어온거 같은데 잠깐만.. 충전할데도 없고.. 충전할데도 없고.. 충전할데도 없고.. 와..그렇지 그렇지.. 이콜이 잘했어.. 너가 물건 만지니까 들어왔다.. 뭐 들어왔다.. 기운 C다.. 이콜아 들어왔다.. 여러 놈에 가능하신다면 눈썹 sung.. 가면 재미있 exempel Braning ствен척 수는 계십니까..? 저 들어왔습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예.. 저 들어왔습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하지마 다시 한번 해보시지 뭔 소리야? 고양이 소리? 뭔 소리야? 소리! 소리! 어디야? 왜 이렇게 내가 한 번 해볼까? 부끄러울게 하지마 너.. 이 콜이 오해 없게 바로 비쳐 너 너 바로 비추라고 했어 이 또라이 새끼야 바로 비쳐! 아이고.. 비쳐버렸네 아무것도 없어 보고 사람도 없어 보고 아무것도 없어 보네? 오맨 무섭다 이네도 되겠지? 여러분들 이것이 만약에 지금 내 이렇게까지 깊숙이 나는데 이것이 나온다 하면 또 레전드지 아이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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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하아.. 뭐야 저거.. 방금 미쳐버렸어.. 뭐야 방금 삐삐 소리 들은 사람? 천천히 잠시만.. 눌러.. 그러면은.. 배터리 가지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분명히 냈습니다 봐봐요.. 저 분명히 켰다구요.. 저 분명히 켰다구요.. ¿너무 그러니까? 레이플렉크 저렇게 느끼니까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смож에는ania 안가고.. 지금 나한테 이런 ridicule.. 여기 계신가요? 여기 계신가요? 여기 계신가요? 여기 계신가요? 이거 어떻게 하는 소리야? 지금 이거를.. 도망가지마! 마이골 깨시게 도망가지마! 얼음! 얼음! 얼음 움직이지마! 얼음 움직이지마! 움직이지 마 이 새끼야! 얼음 움직이지 마! 와..저나 신기하다.. 사진.. 예..알겠습니다.. 예..사진 알겠습니다..사진 알겠어요.. 예..사진 알겠습니다.. 예..사진 알겠습니다.. 예..사진 알겠습니다.. 깜짝이야..왜 검은거야?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검은거에요? 하나 있는데 검이에요? 검은거 하나 있는데요..? 검은건데요..? 검은건데요? 네.. 아.. 자음직자나 눈으로 잘 만드는 중 hee-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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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나 살다살다 이런 집 청아버가 안했어 진짜 나 살다살다가.. 나 이런 집 청아버가 안했어 내가 별 기계하고 다 장난치는 거 봤어도 나는 진짜.. 이번 흉과 여행 때 별 기계하고 장난치는 거 다 봤어도 나 진짜 저런 거 처음 봤다 진짜